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코 장바구니 같이 보실게요 첫번째는 미니크림치즈인데요 작고 귀여워서 한번 먹기 딱 좋은 사이즈죠 연어보면 4개의 망 안에 5개씩 들어있어요 요 치즈가 또 100% 자연치즈로 만든 치즈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에도 넣어먹고 빵에 얹어 구워먹어도 너무 맛있는 하바티치즈도 장바구니 배수템이죠 한 마른 감기는 치즈파스타 3가지와 림파스타입니다 요게 또 요리를 했을때 쫄깃해서 저는 너무 맛있더라구요 샐러드에 따질 수 없는 닭가슴살 열어볼게요 개별 포장으로 9개가 들어있구요 샐러드에 넣었을때 감칠맛이 나서 맛있는 제품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오는 바질페스토 샐러드, 파스타, 피자, 샌드위치 등 요리에 써주면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한 제품 중 하나에요 예뻐서 사온 요아이는 4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카레나 스프 담을때 예쁠 소스 국자 피자를 자르거나 서빙할 수 있는 지지깨인 것 같구요 잘 쓸 것 같은 고운 채망 그리고 꿀을 담거나 에이드 만들때 요기날 투인업 머들러도 있네요 요건 주방세제인데요 친환경 인증인 독일 제품입니다 펌프도 2개나 들어있고 주방에 뒀을때 이쁘겠죠? 이쁘면 사야죠 냄동세일도 떨어지기 전에 사두는 편인데요 저는 요 사이즈가 괜찮더라구요 조리를 했을때 너무 작아지지 않고 씹는 맛도 있어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오일도 떨어지기 전에 사오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전ong사실 대체는 소금 플레임 고춧가루 계란말い 이따땐 이따땐 They Audited 그릇 그릇 그냥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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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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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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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통신청을 잘 안 넣습니다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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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하늘 마늘 파 마늘 마늘 파 마늘 파 다진마늘 고추 고추 닭다리 다진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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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